자매님하고 2절은 같이 합시다. 얼마나 영화로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하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 내 손 잡고 약속한 날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로운 날일까 슬픔 다시 없고 무거운 짐도 없고 질병과 아픈과 이별도 영 없는 날 나를 위해 죽으신 주와 영영 살리라 얼마나 영화로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하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 내 손 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화로운 날일까 얼마나 영화로운 날일까 많 massa 어쩔 수 없는 날 일ützen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.